어서 오세요.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? 저, 전기밥솥 좀 보러 왔는데요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? 신혼부부가 쓸만한 제품을 찾고 있어요. 이 제품 어떠세요? 밥, 삼계탕, 죽 등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예뻐요. 혹시 절전 기능은 있나요? 신혼부부라서 보온을 오래 할 것 같아서요. 물론이죠.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이즈도 신혼부부가 쓰기에 적당합니다. 지금 할인 기간이라 가격도 싸고요.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가격도 좋네요. 이걸로 살게요.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가격도 좋네요. 사용방법도 간단하고 가격도kem Heatrado scratches. The